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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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매일 날 신발을 이렇게 해? 잘못해서 안 했어. 왜 신발을 이렇게 해? 이미지 안 했어. 예체 아빠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누가 그랬어 누나가 그랬어 두부누나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거 리치가 한 거 아냐 리치가 안 한 표정인데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그랬어요 리치가 했어요 안 했어요 도보 도보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 이거 누가 그랬어 도보야 누나가 그랬어 갑자기 야 정신 안 차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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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 재정신 혼나고 있어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을 하셔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왜 시발을 죄다 뜯어놨어 아우 스텔라 리치가 저렇게 했으면 말려야지 그지요 스텔라 인사해 안녕하세요 스텔라 인사 스텔라 인사해 또 맨날 이렇게 스텔라 인사해 하면 어떡해에 도보 Purple 도보 쓰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두 분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이... 이놈이...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이놈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거 또 아빠 없을 때 또 슬리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치? 너 이거 지금 몇 개 째예요? 슬리퍼 이거 몇 개 째야? 리치야 너 지금 혼나는 건데 리치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 안 들려? 리치야 안 들려? 그냥 졸려? 니 할 일 했어? 리치 음... 안 그럴 거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빠 사랑해요 해주세요 리치 아빠 사랑해요 가? 아빠 가? 아빠 사랑해요 해주세요 싫어? 흐흐흐흐흐흐 응? 리치 리치 두부 간식 먹을 거예요? 간식 먹을 거야 간식? 두부 영양제 두부 영양제 영양제 두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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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두부 앉아 옳치 리치는 간식 안 먹을 거죠? 영양제 먹을 거예요? 리치 앉아 앉으세요 하이파이브 엄마 하이파이브라도 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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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freue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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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 베이차 하이파이 감사합니다.